문제풀이 기술과 수학을 구분시키게 가르치는 강사 백인입니다 오늘은요 이번주 디렉트 메시지는요 선택기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더 디테일 세밀하게 현미경 분석을 해드리려구요 왜 그러냐 이거는 올해 2.5 학번 입시를 맞이하여서 메가캐스트 그리고 디렉트 메시지 계속 선생님이 꾸준하게 제공해드리면서 드렸던 결론이 명확하게 나는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근원적인 불안함이 씻겨지지 않는 느낌이야 계속 올라와 질문들 선생님 저 기어 어떡해요 확통 어떡해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 올라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가봐 Q&A 게시판 가보시면 계속 올라와 그게 제일 많아 사실 질문 중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결론적인 얘기만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빽 던지는 것보다는 자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그 과정을 그 근거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조금 더 설득이 되지 않을까 이 영상 한번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메시지 전문은 여러분들 뭐 이 글씨 뭐 읽을 필요 없어 가서 다운 받아서 보면 돼 자 선생님 다이렉트 메시지 전문은 당연히 우리 자료실에 메가스터디 그 자료실 선생님 자료실 가시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 네이버 카페에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같이 올라오고 있어 다이렉트 메시지 선생님 주간지 매주 발송하는 거 둘 다 올라가고 두 군데 다 업로딩 되니까 보시고요 이 영상은 이제 캐스트에 올라가게 되겠죠 자 결론은 뭐였지? 자 계속 전달해드린 결론부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아니 별로 안 어려워 진짜 여러분들 쫄지 마 그래서 결론 내가 선거주겠다 여름방학 이후에 정말로 명확해지면 정말로 내가 그 대학에 내가 기한을 해야 되는 게 명확해지면 그때부터 시작해라 가 선생님 결론이었어 근데 너무 좀 불안한가 봐 계속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고 또 올리고 또 상담해 그래서 아예 그냥 딱 근거를 보여드릴 거야 이게 여러분들 확통이랑 기아가 좀 분위기가 달라요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기아랑 확통 좀 달라 아니 많이 달라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은 확통 분석을 현미경으로 들여봐 줄게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우리 교육과정 편제상 확통과 미적과 그 다음에 기하 미기학이 사실 동일한 위치가 아니야 우리 수능을 보는 입장에서 수능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상황을 분석하니까 미기학 3개가 이제 등가하게 병렬로 보이는 거지 사실 우리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의 관점에서는 미기학이 좀 달라 어떻게 다르지 일반 선택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미적분 확통이야 그 다음에 진로 선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게 기하야 아마도 나는 선생님은요 거기에서 오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 즉 대학들이 확통과 기하 사실 지금 이거는 현실인데요 대학들도 그 현실은 안다고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어떤 비중 포션이 압도적이지 이거는 뭐 이과 논술 수학 논술을 응시하는 학생들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미적분이 압도적이야 기하가 되게 마이너한 포션이고 확통은 그거보다도 마이너하지 수학 논술을 20계열 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겠지만 그러면 그런 현실 하에서 당연히 미적분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올리고 있는 질문이 기하랑 확통이잖아 근데 그 둘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실의 의거에서 미적분이 당연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맞아 근데 기하 확통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대학들의 관점에서는 자 이 두 개의 과목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 두 개를 출제할 때 그 차이의 의거에서 아마도 좀 차등된 그런 출제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닐까 싶어 왜? 확통은 확실히 더 많이 나와 내는 학교도 더 많고요 기하보다 확실히 비중 그런 학교 수뿐만 아니라 난이도도 높아 그게 결정적이겠지 기하는 상대적으로 내는 학교도 적고 그 적은 학교들 중에서도 출제되는 퍼센테이지가 더 낮고 낮고 로우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쉽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확통은 이제 이 다음 영상에서 같이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하 그럼 기하는 확통보다 확실히 출제 비중이 떨어지고 더 쉽게 나온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학교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 학교별로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납득이 되지 않을까 싶고 자 결론적인 얘기 뭐였어? 선생님이 올 초부터 계속 결론은 던지고 있었어 뭐 기하 정말로 별거 아니다 쫄지 마라 여름방학 이후에 확실해지고 나서 지원 대학이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내 마음속에 빡 어 나는 여기를 쓸 거야 그래서 기하를 내는 학교가 아니라 낸다고 모집 요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가 이게 다야 자 이 밑에 좀 잘렸네 선생님 어차피 파일은 어디에 다 올라가 있다고 자 메가스터디 선생님 자료실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 선생님이 쭉 자 다 모아놓고 있는 개인 카페 우리 프린키피아 카페 있어 이제 메가스터디는 매년 지우다 보니까 작년 자료를 이제 이제 우리가 임의대로 놔둘 수가 없어 그 매년 쌓이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려면은 이제 카페를 가시고 이제 올해 이제 그거는 동시 올해 자료는 동시에 메가스터디 자료실에도 있어요 이제 그거 보세요 이 글씨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전체의 구조를 보여주려고 좀 작게 지금 해놨네 자 뭐야 이게 다야 근데 뭐지 모집 요강의 기하가 명시되어 있는 학교라니까 그러면 그걸 왜 강조하고 그렇게 뭐 침 튀겨가면서 응 그렇게 열내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모집 요강에 있는데 안 내는 학교 많다니까 어디야 그게 어디야 그게 서강 성균 연미캠 의회는 자 안내 모집 요강에 기하 분명히 주어져 있거든 들어가 있거든 근데 한 번도 낸 적이 없어 그래 이러다가 내면 그래 나를 욕해라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지금까지의 팩트를 분석해서 예측을 해주는 거야 안 나올 거야 나는 아마도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해 여기에 하나의 학교 더 추가 뭐 건대 건대는 전통적으로 기하 플러스 미적분으로 출제하는 학교야 지난 15년 전부터 논술이 시작된 이래로 쭉 그랬어 기하 플러스 미적분 그러니까 도형이 주어지고 그 위에서 미적을 하는 학교가 건대거든 지난 15년간 그랬다고 근데 이번 교육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체제가 달라지고 나서 기하를 뺐어 기하를 뺐어 선택기하를 뺐어 그래가지고 선택기하를 뺐으니까 우리 15년의 어떤 그 흐름이 좀 바뀔까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기하 플러스 미적분이 지금까지 유지돼요 자 자 자 뭐야 그냥 도형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도형을 기반으로 미적을 시키는 게 건대였는데 아무래도 내고 싶었는지 2, 4학번들이 봤던 시험 즉 바로 직전 시험이죠 우리가 지금 2, 5학번들 입시를 준비하잖아 그러면 2, 4학번들부터는 선택기하에서도 낼게요 라고 선언을 한 게 건대야 근데 결국 안 나왔다 결국 중등기하에서 미적을 시켰어 그러니까 결국 건대도 지금 한 번도 이번 교육과정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야 서강, 성균, 연미캠 그 다음에 건대까지 지금 이번 교육과정에서 선택기하에서 한 번도 안 낸 학교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냈어 기출 문제 자체가 없어 자 거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줄게요 거의 2급인데 거의 2급이야 거의 어디 2대 2대는 거의 2급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무슨 말이냐 2차 곡선이 진짜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근데 되게 별거 아니기 그냥 2차 곡선을 몰라도 풀 수 있는 정도랄까 도형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미적을 하는 정도의 느낌으로 미지의 대상의 도형의 방정식을 미지의 도형이지만 방정식만 알아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미적을 통해서 접선을 구하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그 정도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문제 그래서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학교가 2대 그래서 이 학교들은 그냥 기학을 사실 버리라고 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에 가면 그래 마지막 순간에 가면 선생님이 버리라고 해 모집 요강엔 있는데 거의 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할 때는 버리라고 하는 학교라면 자 이제 나머지 학교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를 얘기하면 되겠네 여기서 좀 예외를 둘게요 예외 어디 고세약 그리고 부산대 아 여기는 진지하다 어 여기는 기아의 진심인 학교들이야 근데 고세약 부산대 뭐 쓰실 분들 특히 부산대 의약계열은요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그래서 진짜 좀 거기에 딱 적합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따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 자 오늘 얘기에서는 삭제? 자 빼! 자 그러면 이 밑에 두 개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자 나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일단 여기는 지웠어 이대도 지웠어 나머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면 자 연고대는 좀 비슷해 사실 고대는요 고대는 지금 분석 대상이 한 문제지 아직 실제로 선발을 안 했어 2.4학번부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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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학번부터 고대가 논술로 신입생을 선발하잖니 그래서 아직 기출문제가 없고요 모의 논술 딱 하나가 분석 대상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5월 30일 이 시점에서 모의 논술 한 문제가 분석 대상인데 근데 거기서는 벡터가 벡터 기본 연산이 나왔어요 벡터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근데 연대도 원래 벡터만 낸다? 벡터에서 메인으로 내 그러니까 사실 공간도형이랑 2차 곡선이 정말로 가끔 한 번씩 껴들어가는 느낌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어렵게 단 한 번도 낸 적이 없고 벡터만 끊임없이 메인으로 의미를 물어요 사실 연고대 둘 다 지금 그 문제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고대의 결론은 아 벡터를 아는가를 평가하는 기본기문항 근데 우리 이 다음 영상에서 확통할 때는 내가 좀 다른 얘기 해줄 거야 확통은 분위기가 달라 느낌이 달라 기한은 쉬워 벡터만 나오는데 쉬워 벡터만 보시면 연고 한중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 자 잠깐만 이 건대도 아까 지웠지 연고 한중시가 벡터를 내고요 자 결론적인 얘기야 동홍은 2차 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2차 곡선 얘네들은 2차 곡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딱 그냥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줄게 그 목적은 뭐냐 아니 학교별로 특색이 명확해서 여러분들 6월 이후에 공부해도 충분한 난이도고 더군다나 특색이 명확해가지고 그 학교가 명확해지고 그 특색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쉬운 거 플러스 특색이 명확하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하겠니 지금 막연하게 기하를 그냥 쭉 2차 곡선, 벡터, 공간도형 뭐 이걸 쭉 다 공부한다 아 나 좀 비효율의 극치인 것 같은데 어떤 대학인지가 정해져야 정말로 효율을 추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우니까 뒤에 충분히 커버 칠 수 있다 거기에서 추가로 전부를 다 할 필요도 없다 학교가 정해지면 딱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자 그러면 분량도 줄어들 거고 난이도도 원래부터 높지가 않으니까 가능하다고 야 여기서 고세약이랑 부산대를 뺐으니까 난이도 별로 없어 진짜로 그러면 내가 그냥 진짜 강력하게 얘기해도 돼 고세약, 부산대를 빼면 진짜로 별거 아니겠네 진짜야 그래서 얘는 2차 곡선, 얘는 벡터라고 내가 선언해줬죠 그러면 건대, 이대, 성황, 성균, 연미캠은 지웠고 그 다음에 남은 학교들을 보시면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 학교들이 실입대, 실입대 애매하다고 하는 건 좀 그렇고 얘는 실입대는 그냥 번갈아서 나와 뭐와 뭐가 2차 곡선과 벡터가 2차 곡선 그리고 벡터가 동일하게 반반 나옵니다 뭐 한 번에 한 번씩 번갈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중대 중대는 특이하게도 공간도형이 메인입니다 얘는 특이하지 지금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하게도 공간도형이 메인인데 이제 공간도형에 쪼이나는 느낌이랄까 거기에 덧붙는 느낌으로 중대가 과학 논술을 폐지한 지가 얼마 안 됐지 과학 논술을 폐지하면서 그 자리에 기아가 딱 박힌 거야 과학 논술이 원래 30점이었는데 이제는 기아가 무조건 그 자리에 들어가서 30점으로 나와 그냥 고정 기아야 고정 30점, 기아 30점 근데 공간도형이 메인에다가 위드 이거는 딱 그냥 도와주는 느낌으로 공간도형 위드 2차 곡선 그리고 벡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도와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경희대 이게 이제 경희대랑 실입대는 그런 학교인데 이게 경희대는 토요일, 일요일 두 번을 시험을 항상 보는 학교였고 실입대도 두 번을 보는 학교였지 근데 두 학교 다 이제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한 번만 봐요 경희대는 그 두 시험 중에 하루를 그냥 의치한 의 시험으로 의치한 의학계열 시험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일반 학과 기준으로는 하루로 바뀐 거야 한 번만 시험 봐 실입대도 그렇게 좀 바뀌었어 한 번만 시험 봐 A형, B형 보다가 한 번만 오전, 오후 보다가 한 번만 봐 그러면서 반드시 기아가 나오는 왜? 두 번 나올 때는 그 두 개의 시험지 중에서 하루만 냈었거든 근데 이걸 합치면서 기아를 의무적으로 내는 느낌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경희대 실입대는 사실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그런 이상한 이유들 때문에 기아의 비중이 살짝 높아지긴 했어 근데 실입대는 2차곡선이랑 벡터를 번갈아서 낸다라면은 자, 경희대는 자, 경희대는요 경희대는 2차곡선이 메인인데 여기는 이제 2차곡선을 메인으로 위드 위드 공간도형은 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위드 벡터 벡터가 이제 도와주는 느낌으로 나온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드 벡터 그래서 거의 이제 2차곡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곡선이 그러면 동대, 홍대, 경희대 이 정도 느낌이고 실입대는 2차곡선이랑 벡터가 비슷한 느낌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공간도형이 메인 얘네가 도와주는 여기는 벡터 자, 한 학교 남았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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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대 그냥 여기는 다 나온다 그냥 골고루 나온다 자, 한양대는요 한양대는 얘가 제일 좀 튀는 애인데 한양대 한양대는 미기확 자체가 이제 어우 이승학회에 미기확을 기계적으로 다 공평하게 내려는 그런 의도가 되게 좀 뚜렷하게 보이는 학교가 한양대였다라면 이번 이사학번들 입시에서 이사학회에 기하를 확 줄였어 이거는 아마도 자, 지난 2, 2, 2, 3, 2년을 해봤더니 기하에서의 변별력을 너무 좀 가져가는 게 이게 좀 자기들이 선발해본 결과가 안 좋았나 보지? 나도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이유로 다른 대학들이랑 비슷하게 바뀐 거야 다른 대학들은 원래부터 확통을 더 중요하게 냈거든 기하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다른 대학들의 어떤 보조를 맞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하를 확 줄이고 확통을 확 늘렸어 그래가지고 한양대는 기하가 확 줄어드는 학교 그래서 원래부터 미기확이 다 골고루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기하 안에서도 골고루 공간도형 벡터 2차 곡선이 골고루 나왔었어 근데 그 비중이 확 줄어들었어 전체를 다 봐야 되는 거는 맞아 그래서 얘는 2차 곡선 플러스 벡터 플러스 공간도형이 골고루 나오는 특이한 학교인데 비중은 줄었다 결론 어찌됐든 간에 처음의 결론으로 영상 시작할 때 올 초에 겨울에 선생님이 드렸던 얘기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여름방학 이후에 학교가 명확해지고 나서 그 대학에 집중, 그 특색에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그래도 충분한 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여기서 예외 규정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고세약 부산대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DM을 직접 다운받아서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그냥 이런 그냥 이렇게 폭력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진짜 분석 다 해놨어 자 뭐야 진짜 분석 다 해놨어 보면은 자 뭐 다운받아서 봐 연대 24232 고대 25모인 서강대 성대 한양대 24부터 해가지고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모든 문제들 분석해서 어느 단원에서 몇 퍼센트가 100점당이야 100점에서 몇 점이 이 단원에 배정되어 나왔는지를 다 분석해놨어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그 근거를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뭐 지금 내가 다 결론적인 얘기는 드려놨으니까 뭐 굳이 뭐 더 자세하게 보진 말자 더군다나 다이렉트 메시지 뒤에 이 단원마다 진짜로 2차곡선 그리고 뭐야 쭉 가서 벡터 그 다음에 공간도형까지요 자 각 단원마다의 특징 아까 내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들 자 그 근거를 내가 디테일하게 붙여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근거로써 뭐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문제들과 그러면 이게 진짜로 별거 아니다를 진짜 보여주려고 기아는 진짜 그래 별거 아니야 확통은 얘기가 달라 자 일단 오늘은 기아야 그러면 이 중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중대 문제를 보시면 수특 똑같아 이거를 다 붙여놨 거야 그러니까 대학들이 기아는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의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자 그런 난이도가 높지 않게 나와요 근데 그거를 안 믿을까봐 수능특강 또는 교과서에서 똑같은 문제 다 갖다 붙여놨어 느껴봐 나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이야 이제 나 믿을 수 있겠니? 좀 믿어줘!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냐